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아주 어떤 칭찬을 간절히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칭찬을 제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느냐 하면 당신의 성품이 변화되었다 성격이 좋아졌다 품성이 참 많이 좋아졌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러한 칭찬을 제가 듣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품성이 바뀌었다 좋아졌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 딴에는 남편에 대해서 화나는 것을 아주 참고 견뎠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겼는데 남편이 변했어 당신 참 화 안 내는 사람으로 변했어 이런 칭찬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어느 날 제가 남편과 좀 말다툼을 할 일이 생기니까 곧바로 저를 공격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지가 아프던지 아무도 모르게 제가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데도 이 품성이 여관에서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팝콘처럼 팝! 하고 한 번만에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아 이 품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눈에 띄게 쑥쑥쑥쑥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나무가 굵어지고 키가 자라고 가지가 무성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이 되어지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확 감지할 만큼 번쩍번쩍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물의 생장과 마찬가지로 품성도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언 중에 항상 성장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성장의 각 단계에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에는 그보다 더한 지속적인 성장이 따를 것이다 정말로 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려면 기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만큼 건강도 회복이 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 반짝 좋아지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이 마음의 평안과 차분함과 침착함이 유지될 때 우리들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먹고 수술하고 해서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속을 한번 끓이고 나면 다시 또 속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질병이 완쾌의 단계로 접어들어 가려면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서 마음이 평안해야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잡히고 유장병도 고쳐주고 암도 고쳐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악적으로나 선적으로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서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을 계속 선택을 하게 되면 선한 쪽으로 서서히 서서히 발전하고 악한 쪽을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악적으로 기울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본으로 잘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뻔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여 파멸시킨다 이리하여 청년들의 마음은 무신앙, 허영, 불경, 교만, 부도덕 등에 익숙해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점차 타락하게 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청년들은 순결하고 품이고 고상한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악한 쪽으로도 서서히 기울어져 나가고 선한 쪽으로도 서서히 기울어져 나가고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꼴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튀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이 성화되었다고 하는 자기가 품정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이 듣고 싶어서 아주 애썼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 정말 변화되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안 하던 일도 하고 안 하던 가족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그랬더니 아 그 남편이 아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싹싹하고 친절하지 않았는데 아주 갑자기 싹싹해지고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그 남편이 당신이 변화됐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싶었던 그 칭찬의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아주 이 집안들에게 그렇게 계속 친절하게 싹싹하게 하니까 갑자기 친척들이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아주 놀랍게 변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기고 특별히 남편이 아주 칭찬을 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 칭찬의 말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변화됐다고 주변에서 칭찬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품성을 변화시켜 줄 때는 누구를 계속해서 높이느냐 하면 하나님만 높여요 그런데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친절을 베풀고 잘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지나서나 사람만 만나면 자기가 변화된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나니까 남편이 당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이 아주 그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고 자기는 변화됐는데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크게 실수를 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주변에서 아, 변화되었다고 참 훌륭하다고 그 말을 제가 듣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1년, 2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향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바뀌려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을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때때로 나약하게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잘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끈기 있게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계속 계속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할 때 조금씩 조금씩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좀 괜찮은 듯 하지만 내일 사단이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정의 결과이다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품성은 변화되는 것이지 뻥뜨기처럼 한 번만에 확 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아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나 변화됐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넘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더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본인이 변화되었다고 완전하다고 속지 말라고요 성경상 성화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리에 빠진다 아주 엄청나게 기쁘든가 흥분이 된다든가 그러한 감정에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화란 그런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라고 믿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우물우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과거에 해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그쳐지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오해를 하거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죄책감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품성이나 지금의 내 품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뭐냐면 아 그 사람 여전해 그대로야 얼굴이 늙지 않아서 그대로면 다행인데 품성이 그대로라는 뜻이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아 그 사람 참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어 그 사람 그러지 않았는데 아 참 사람 좋아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몇 년이 지나고 만나도 그 사람도 나를 보고 그러고 나도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야 이러면 서로 슬픈 일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고 느끼기에 좀 말이 좀 경망스럽게 한다고 할까요 좀 점잖게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말실수를 잘하네 제가 그 20대 중반대 그 단임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5년이 지난 어느 날 만났어요 그분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35년이 지난 오늘 품성이 변화되었을까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그 말투 말 사용하는 언어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 성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가도 또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됐다가도 다시 연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연결이 되고 있는 동안에는 성품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면서 질병도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상 성화는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에 빠진다 그들은 감정을 척도로 삼는다 행복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고조될 때 그들은 성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행복감 혹은 우울감은 사람이 성화되었다거나 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성화란 있을 수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과업이다 매일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자신의 죗된 성향을 극복하고 또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구하는 자들은 성결하다고 하는 자만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화되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에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누가 칭찬을 해주면 그것이 계속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다 된 걸로 속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의 일이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이다 자기 기만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성찰과 부족하다는 의식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이 위험한 이유는 자기가 자꾸 자신을 살펴봐야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화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나는데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분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스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이것을 침착하게 가라앉힌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폭발하면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분노를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고 즉 이 분한 생각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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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입 밖으로 말이 나오고 폭발하게 되니까 해가 지도록 오랜 시간 품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돌리고 돌리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돌리는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거절을 하라고요 만일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돌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을 해서 마귀에게 쥐고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아내나 남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생각을 곰곰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만 생각해야 돼 그거 생각하면 결국은 그 사람과 다투게 되잖아 그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분명히 들어와요 마음속에 제가 화가 나면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기분 나쁘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를 앞으로 없이 여기고 무시할 거 아니야 짚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이런 생각이 곰곰이 곰곰이 돌아가죠 그런데 분명히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넘어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 만일 이 고비를 그냥 넘기지 못해서 따지고 들면 이 부부간의 사이가 냉해가지고 또 일주일 열흘씩 냉랭해서 안 좋잖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럴 때 그래 그냥 넘어가자 또 말다툼하고 나면 몇 날 며칠 냉기가 있는데 그 냉한 기운 좋지 않아 화를 참자 하고 화를 참는 쪽으로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그래요 이것을 자아폭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줬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화를 참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것을 참으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기도해야지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비를 그냥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을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날마다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지만 이것을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월하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달을 마음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두 달을 마음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6개월을 마음의 구름 한 점이 없게 지낼 수 있고 그러다가 1년 2년 짜증 한 번도 내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다는 건 생각하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지할 곳은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아무도 내가 어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잘 이겼다고 오늘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아 내가 오늘 남편과 크게 말다툼을 할 뻔했는데 그때 결심하고 기도해서 승리를 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나갔다 참 아슬아슬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꺼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자기는 알아요 기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본성과 기질이 바뀝니다 화를 잘 참는 쪽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죠 주를 경애하는 자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띄거나 나그네처럼 탄식하는 생애를 사는 것은 글시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우울해지고 슬픈 빛을 띄게 된다고요 마음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개별적으로 글시도와 산 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랑한다 마음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글시도와 산 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 포기한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있으면서도 아주 없는 채 알면서도 나서지 않는 것 이런 걸 겸손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죠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가 되면 귀하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으나 서나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선이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준다 우리들이 자선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경건하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칭찬과 아첨의 말을 듣기 원하고 그것들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자들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시험에 들기 쉽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칭찬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켜 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에 굶주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의 칭찬이 유한한 인간에게 돌려지도록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를 제거하실 것이다 사람을 너무 칭찬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우쭐거리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만 사람들의 칭찬이나 기분 나쁜 말이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차분해질 때 건강도 회복이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참으로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하여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품성도 바뀌고 질병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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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